안녕하세요, 감독님. 어, 맞지 맞네. 저 이번에 남인수 전처 역할 맡은 세실리아 씨. 서로 앞면이 있지? 그럼 몇 번 맞춰보고 리허설하게 내려와. 네. 뭐예요? 뭐긴, 감독님 말씀 못 들었어? 나, 네 남친의 전처야. 말도 안 돼. 고은비 씨, 시작할까요? 경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연기예요? 넌 뭐 뱃속에서부터 연기했니? 저기요, 언니. 모르시나 본데 난 슈퍼머델 출신이거든요? 야! 난 20년 전통에 빛나는 주꾸미 아가씨야, 왜 이래? 암튼 나 못해요. 촬영 펑크 낼 거야? 자, 이제 갑시다. 준비됐죠? 자, 은비, 전처 서로 노려본다. 자, 스탠바이. 하이, 큐! 난 몰랐어요. 아니. 당신은 알고 있었어. 그 사람한테 아내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. 아, 갑자기 왜 물을 풀어? 컷, 컷, 컷. 야, 감정 좋은데 엔진하면 어떡해. 자, 다시. 저, 감독님. 여기 감정이 약한 것 같은데. 멱살을 잡거나 때리는 건 어때요? 전처라면 뼈만 이렇게 확.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어머, 이 여자가 미쳤나 봐. 오케이, 이거 때리는 걸로 한번 갑시다. 자, 확실하게. 예!